지난 1월 24일에 있었던 LPBA 결승전에서 임정숙 선수가 챔피언이 되었는데요 임정숙 선수의 챔피언 포인트가 된 배치를 당구박사의 유료 앱인 당구박사 당구레슨 마스터와 BPS 매니저에 수록했습니다 자 그럼 BPS 매니저를 실행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로샷 메뉴를 선택합니다 LPBA 위닝 샷을 선택합니다 지금까지 LPBA의 챔피언 포인트가 모두 들어있는데요 마지막 20번째가 임정숙 선수의 챔피언 포인트입니다 3뱅크 샷을 성공시켜서 우승을 했는데 코너 가까이에 있는 1쿠션을 칠 때 1,2쿠션이 연속으로 맞으면서 예상보다 길게 나오는 것에 주의해야 하므로 회전을 조금 줄여서 치거나 계산보다 조금 더 위쪽을 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정확히 득점을 했습니다 저도 연습을 해보았는데 운 좋게 한 번에 들어갔네요 스마트폰 당구 교재 앱인 당구박사 당구레슨 마스터는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 스토어에서 3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PBA 강민구 선수의 우승샷을 수록했다고 안내 드렸는데요 당구박사의 유료 앱을 사용하면 프로 선수들의 다양한 해법을 언제 어디서나 연습할 수 있습니다 당구 연습을 재밌고 효율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다운로드 하세요 당구박사의 유료 앱을 사용해서 당구박사의 유료 앱을 사용해서 당구박사의 유료 앱을 사용해서 당구박사의 유료 앱을 사용해서 당구박사의 유료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구박사의 유료 앱을 사용하기wa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